오늘은 말랑말랑한 말랑이를 사러왔어요 오늘은 말랑이 거래도 해볼거에요 여기서 말이죠 좋아요 좋죠 말랑이 거래판도 있는 말랑이 천국이에요 자 그러면 일단은 말랑이를 좀 사고 만나도록 해요 좋아요 여기 사부로 가보세요 사부로 일단 사부로 가시면은 여기 파비팩이 있어요 파비팩을 500원 주고 뜯으면은 자 이렇게 뜯으면요 이렇게 0.5%로 파인애플 레전드로 나오고요 그 아래에는 이제 괜찮은 것들이 나온답니다 저 현질하고 올게요 됐다 우와 샀다 천코인을 구매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천코인 90로 복수밖에 안하네 그럼 두개 사야지 파인애플이 제일 좋은거죠? 파인애플이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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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은거 나왔어? 좋은거 나왔어? 아직 말하지마 거래할때 우리 보자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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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파비팩 4개를 샀습니다 이거 뜯어가지고 파인애플이 제일 좋았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요 한번 오픈해볼까요? 파비팩 오픈 제일 안좋은거 나왔네 나 파비팩 아직 3개 남았어 아 제일 안좋은거 이 녀석? 어? 한 번 더 아 아 워밍이랑 아니야 왜 워밍이랑 해야지? 레전더리 파인애플 파빗 0.5%를 얻을 수 있는거 어? 주작이다 시 시 시 란가? 이이이이 여밍이랑 해야지 아 얘들아 일단은 샀으니까 만져보자 자 이제 파빗 얻었으니까 여러분들 한번 이 원에서 파빗 누르면 돈 벌 수 있거든요 어허허 우와 어 얘들아 이거 한번 누릴 때마다 2원씩 들어와 뭐? 원래는 원래는 얼마나 들어오냐면요 안좋은거 들면은 두개를 눌러서 랜덤으로 1원을 주는거에요 근데? 이거 레전더리 파빗은 합정 2원 무조건 2원 이거면 일단 나 레전더리 파빗이거든 너네들은 뭐 알까나 모르겠네 네 일단 저랑 거래하싶은 저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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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 고리알로 쪼용 둘이 거래해보세요 저 하나 드릴게요 자 하나 드릴게요 아이 더 주세요 저 아하하하 네 이거 드릴게요 하하하하 아이 더 주세요 더 더 하지만 니가 이걸 본다면 참을 수 없어서 물건을 더 올리게 될걸? 거래맥 어! 날랑이 이거 드릴게요 이거 드릴게요 이거 드릴게요 아보카도 말랑이 아보카도 말랑이 아보카도 말랑이 그래요 거래 이렇게 칠칠칠칠칠치는거 봐 귀여워 거래? 수락? 거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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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직 승부 파산이 안맞는거야? 더 올려야 되나? 어! 거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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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냥 렉 때문에 안되는거 같은데요 자 나는 거래좀 하고 올게 얘들아 저랑 거래하실분 들어오세요 어 들어왔다 어떤 분 안녕하세요 처음 보는 분이네요 간단하게 심플 팝이 돌리겠습니다 어떤거 올리실래요? 빨리 올리세요 사장님 이 분 왜 안 올려? 아 거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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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분야 어 이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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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거래해볼게 어? 내가 거래해볼게요 어 이분 그 팩 팩도 올리는데 팩? 내가 올려볼게 내가 수락하라고요 아 비켜봐 비켜봐 아 비켜봐 파인애플 올려보게 비켜봐 아 빨리 올리라고요 더 수락하라고요 수락하라고요 아 더 달래 플러스 누르십니다 아니 안할래 오케이 나나나나나 들어오세요 아 이분 안들어와? 오케이 오케이 거래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자 항정을 시작해볼까? 일단 간단하게 이거 올릴게요 땅콩이 땅콩이 땅콩이는 한개 더 땅콩이 한개 더 땅콩이 한개 더 땅콩이 한개 더 자 이분도 땅콩이 올립니다 자 하지만 제가 레전더리 파인애플을 올린다면 오 나 없어 이제 올릴꺼 아 잠시만요 잠시만요 자 저 저 저 저 팩 좀 사올께 님들 기다려 보세요 헤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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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다려다며 말 좀 부탁드릴게요 님들 자 팩 4개면 될 것 같거든 어? 와 이 분 좋은거 엄청 많네 안달겠다 조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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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인할게요 자 나도 팩 2개 올리고 파인애플 올리고 팩 하나 더 팩 하나 더 어떻게 거래해야되나? 저분 팩 어 많이 올리네 많이 올린다 이번에 이분 좀 구미가 당기지? 팩 4개니까 오오오? 오오오 야 플러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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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더 더 더 더 더 더 더 거절했어 구독 리아 나랑 거래하자 리아야 안녕 그래 난콩이 아 그거 줘도 있어요 아이 그거 줘도 있어요 이거? 아이 그거 줘도 있다니까요 이거 저도 있어요 팩 하나 줄게 그럼 그럼 전 이거 드릴게요 팩 둘 그럼 전 이거 드릴게요 그래 리아 수락 오? 이걸? 리아 수락 오케이 오? 어? 리아 개이덕? 개이덕 저랑 하실 분 저랑 하실 분 저랑 하실 분 저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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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드릴게요 아 이거 드릴게요 이거 드릴게요 그럼 교환 더 드릴거에요 이거요 교환 이거 드릴까요 아이스크림? 교환 교환 이것도 드릴게요 아이 교환하자니까 보면 이것도 드릴까요? 예 빨리 주세요 싫은데요? 리아야 너 좋은거 많잖아 팩도 까고 그래봐 팩 한번 까봐야겠다 오케이 나 팩 깠더니 아 아보카도 나왔네 아 이분이 거래하자고 하네 이분 그러면은 불쌍하시니까 이거 하나 드릴게요 거랭 수락 누가 봐도 좋은건데 수락 더 달라고? 오케이 아보카도 수락 거절 좋아요 좋아요 자 이번에는 여러분들 50명 서버에 들어 봤습니다 사람 엄청 많죠? 진짜 엄청 많아 사람들 지금 거래에 열을 올리고 있는데요 자 어떤 분이랑 거래를 해볼까 아 이분들이 싸우고 있네 막 야! 수락 눌러! 이러고 있어 막 눌러라고 수락 이러고 있는데 막 서로 싸우고 있습니다 아니 리아가 한번 거래하는 거 봐야겠다 얼마나 이득거래를 할 수 있는지 좋아요 제가 여기 먼저 들어가 있을게요 눈은 오라고 오케이 리아가 얼마나 거래를 잘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 리아가 얼마나 거래를 잘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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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리아 과연 이득거래를 할 수 오 오 오 어 어 나도 있는데 그 나도 있는데 오 나도 있는데 오 오케이 오케이 이게? 뭐 요거있나?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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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수의iada 아 사람들 몰리고 있어요 레전들이들 보고 안되겠다 나도 이득거래 할게 자 어떤 분이 들어오실까 네고 기달려야지 들어오세용 아 왔다 들어오셨다 아니 지금 아이스크림 하나 주고 오 올린다 올린다 더 더 더 더 더 더 어 수락 수락 이 정도면 수락입니다 다 올리는 것 같은데 이분 더 더 더 거절 아 리안아 너 그것 좀 줘봐 파인애플 좀 그래 빌릴게 아무래도 사람들이 날 너무 무시하는데 아 리안아 우리 리안아 우리 그냥 몰아주자 그래 몰아줄게 몰아줘 몰아줘 다 올려 다 올려 다 올라 올라 눌렀어? 미호도 미호 것도 받을게 소중한 아이스크림 이걸로 내가 돈 왕창 벌어올게 빌리는거야 빌리는거 그냥 대출이야? 어어 이걸로 내가 두 배로 불려서 줄게 알았어 아이스크림 두개로 주는거다? 어어 자 누구랑 거래를 해볼까 오케이 이분 세개 세개 하나 그리고 플러스 아 내가 더운해야지 왜 니가 더 플러스래 오케이 땅콩이 하나 두개 플러스 오케이 아보카도 세개 플러스 아니 얘가 더운하네 뻔뻔한거 어어? 플러스 플러스 왜해? 안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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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플러스 플러스 아니 그거 올리면 안 돼 이거 올릴거야 플러스 해 플러스 어디서 어디서 밑장빙이야 거절 이검은 자 어쨌든 여러분들 오늘 파비월드에서 거래를 해보고 뽑기도 해봤는데요 오늘 레전더리 파빗을 얻어서 정말 기뻤습니다 여러분들 들어와서 한번 거래해보세요 재밌네 이 게임 차차차차차차 찰지다고 해야되나? 찰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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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일단 여러분들 안녕 계속 안녕 뿅 구독 뿅 좋아요 보내고 러브 опис 단묶 러브 안녕 PARA